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의 활동과 사례라는 주제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규 사무국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치경찰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자치경찰이 되려고 하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잘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은 1호나 모형이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의 자치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순찰차가 거의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가지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아까 우리 이동규 우리 계장님이 경찰청의 전체 자치경찰을 설계하는 그런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자치경찰론, 치안정책 그리고 범죄예방론 그래서 자치경찰 업무랑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사명감으로 이렇게 공직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3년 임기인데 지금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자치경찰 업무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국가경찰과는 다른 자치경찰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여러 가지 과학기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것들 중심으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를 해보면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이렇게 없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 백혈병, 그 다음에 수술 이거는 국가경찰이고 배탈, 몸살, 설사는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치경찰은 아까 우리 전에 발표한 우리 계장님 얘기도 했지만 교통, 우리 실생활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교통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그 다음에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와 같은 여성, 청소년 사회적 약자보호 그리고 아까 대구로 말하면 치맥축제, 파워풀축제, 컬러풀축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천지 행사 이런 거에 안전대책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경비경찰하고 이렇게 협업하면서 하고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 그 다음에 생활안전, 교통이 즉 우리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학문적 말로는 비권력적 치안 서비스가 위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오셨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고흥군에 있는 섬이 많으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순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로봇으로 이제 약간 흐미진 곳 이런 것들을 순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대구가 제가 대구에서 일하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상당수가 타 시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한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찰관, 현장경찰관이 야간에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자살기도자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민을 위협하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현장경찰관이 그분들을 파출소나 지구대에 모시고 가면 다른 업무가 마비가 되고 또 그분 하나 때문에 다른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건강증진국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병실 4개를 쉽게 말해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만약에 현장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정신질환자나 자살기도자가 있을 때는 바로 일로 모시는 걸로 모시는 걸로 해가지고 경북대학병원이나 대구가톨릭대 병원을 병실을 이렇게 4개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의 건강증진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청의 자치경찰의 생활안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현장경찰관에서 일할 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자치경찰 업무를 실시하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공무원, 지방공무원하고 경찰관하고 이 업무와 관련된 복지 포인트가 7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경찰관들에게 1년에 70만 원 차이가 나지만 그게 전액 반행되지는 않았고 35만 원 그리고 정밀건강검진비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25만 원 이렇게 요거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현장경찰관들의 자치경찰 업무 수용도도 높아지고 또 사기 진작도 되고 해서 요런 것들도 우리가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타시도도 실시하고 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출소하고 지구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주민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경찰이 현재는 112 소속으로 국가경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의 업무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순찰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범죄 예방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지급을 하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사무국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제가 칼럼도 쓰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오늘같이 세미나에 와서도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받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이 명령을 하면 자치경찰은 시행한다. 시민이 자치경찰의 고객이고 주인이다. 예전에는 시민이 치안행정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주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분기별로 시민들, 지역시민사회 지역시민사회 그리고 자원봉사그룹입니다. 지역시민사회는 쉽게 말하면 NGO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 경실련 그리고 뭐 이런 시민단체들이 주로 시민사회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이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생활안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모셔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가 교통이 우리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라 했는데요. 교통사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횡단보도 교통사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회전할 때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일치정지하는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전자들은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데도 갑니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서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이 보행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가 누가 많이 나냐면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긴 횡단보도 같은데 중간에다가 장수의자를 설치하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다가 다리가 이제 불편하면 의자를 꺼내서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대구가 굉장히 더운 도시입니다. 나무도 많이 심고 물도 많이 뿌려서 요새는 많이 시원해졌긴 한데 그래서 우리 대구는 스마트 그물막이라고 해서 햇볕이 많이 비치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과학기술이 또 협력이 돼가지고 쫙 이렇게 펴지는 스마트 그물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하고 복지국하고 다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장수의자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게 해서 스마트 그물막을 곳곳에 많이 만들자. 이렇게 저희가 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시민사회와 그리고 자원봉사단을 활용한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스티즈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범죄라든지 안전 문제를 같이 논의해보고 아까 리빙랩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리빙랩 같은 것도 해서 그러면 한번 해결책도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청 공무원이 20명 경찰청에서 10명 그런데 저희는 교육청에서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나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어떤 걸 아냐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의 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가 중간고사고 언제가 기말고사고 어느 때 부르면 잘 올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생기부에 쓰면 또 대학에도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폴리스틴, 폴리스키즈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집에 갈 때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 그 친구들한테 경찰관도 멘토로 붙이고 교수님들도 이렇게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교육청에 있는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방송, 그러니까 폴리스 뉴스 방송 이런 것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우리 여기 선생님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토크토크 순찰이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세프테드라고 하시잖아요. 크라임 프리벤션 뚜루 인바이드먼털 디자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렇습니다. 경찰의 역할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범죄 진압도 아니고 범죄 수사도 아니고 저는 범죄 예방이라 생각합니다. 범죄를 예방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제복 입은 경찰관이 범죄 위험지구나 범죄 다발지구나 신고 지역에 빨리 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여기는 경찰관이 항상 순찰을 돈다 하면 범죄자는 범죄를 억지하고 범죄를 단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넓은 지역을 한정된 경찰력으로 순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하고 같이 순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범죄자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범죄자가 6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범죄자도 합리적인 선택 이론에 의해서 아, 여기를 하면 내가 체포될 거다. 여기는 CCTV가 없다. 여기는 경찰관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과 같이 경찰관이 공동체 치안을 이루어서 같이 순찰을 돌거나 아니면 마을 벽화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의 조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세프테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마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프테드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찰을 같이 돌 때 바로 같이 돌면서 이 지역이 어떻다, 이 지역이 어떻다 이렇게 같이 순찰을 할 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토크토크 순찰이라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괴물림 사고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대구는 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한번 괴물림 사고가 발생하고요. 그중에 90%는 맹견이 아닙니다. 일반견입니다. 그래서 이 괴물림 사고는 시청의 동물관리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도 사실은 그 업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걸 우리는 일명 그레이 존이다.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 존이다라고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홍보를 좀 해보자. 홍보를 좀 해보자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 방송, TV방송, 신문에 괴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은 시민중심 시민안전대구자치경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대구 자치경찰이 저희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항상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 자치경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범죄 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부터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마당에 이렇게 대구형 셉테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셉테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 셉테드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달라 해서 저희가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대구형 자치경찰제에서 제일 포커스를 두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셉테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동네, 그다음에 우리 마당, 우리 동네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여성청소년국에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여성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혼자 사니까 밤에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4종 세트라고 해서 스마트 초인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잠금장치 이런 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성 1인 가구가 아니라 범죄 취약 가구, 범죄 안전 가구를 해서 남성들도 그다음에 법정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도 확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에 DB, 우리 동부화재 DB랑 협업을 해가지고 사회공헌기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세이프홈 사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만큼 홈 도어 가드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영화 그때 영화 2선 나온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좀 가고 그 영화가 뭐죠? 영화. 상 받은 거 있잖아요. 지하에 물 들어오고. 기생충. 기생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전에 약간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공사 같은 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랑 저희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여기는 좀 뭐가 위험해요. 여기는 좀 뭘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매매, 임대, 주택, 환경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프테드, 말씀드린 세프테드, 우리 동네 이거는 굉장히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센서, 가성 CCTV, 문 잠금장치를 이렇게 확대해서 세이폼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홈도어 가드라에서 DB, 손해보험하고 사회공헌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매매, 임대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폴, LED 보안 등 그다음에 벽부 등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환한 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요. 샛별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구가 굉장히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북구 태전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뭐냐면 대구과학대라고 대구 보건대가 있는데 거기가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과가 많습니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의생과, 유학교육과, 보육관이 많아서 여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단지가 있어요. 그거는 성범죄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샛별로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샛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자치경찰과 과학치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다 아주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문제, 과학기술 활용하고 협업하고 소통하는 거. 자치경찰,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고 협업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병원, 그리고 시청, 군청. 이 사람들이 잘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문제를 주민들을 같이 해가지고 치안공동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약과 욕구가 범죄 환경 예방을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셉테드가 도움이 많이 된다 했으니 셉테드를 좀 보다 강화해가지고 그러면 셉테드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구형 셉테드를 만들겠다. 무슨 얘기냐면 셉테드가 물리적인 환경 조성이지만 주민들이 초기에 같이 참여해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원을 만들다 하더라도 공원을 만들 때 우리 동네는 운동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는 박사마을이니까 연구 좀 할 수 있도록 독서실 같은 것도 옆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기에 같이 참여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셉테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대구가 스마트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 과학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스마트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를 만들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각 지자체마다, 각 자치경찰위원회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76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어디서는 이렇게 짝퉁 자치경찰제다. 그다음에 무늬만 자치경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치경찰을 연구를 하고 자치경찰 논문을 쓰고 칼럼을 쓰고 교육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매번 매번 이렇게 만들 때마다 시행되지 못하고 캐비닛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캐비닛 안에 들어가서 실시가 되지 않는 제도는. 그러나 지금은 자치경찰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가 되고 있고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제 제목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가 다른데 자치경찰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예약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권력적 시한서비스라고 해서 생활안전범죄예방. 주민들은 국가경찰을 하든 자치경찰을 하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하고 든든한 자치경찰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들 꿈이고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라도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렇게 있으면 좀 있다가 토론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직접 전화나 아니 자치경찰이 저희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환대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막창이 유명하기 때문에 막창을 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박정균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